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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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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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단 한 명만 살려준다고 했잖아! 근데 어째서 날 배신한 거야? 너희는 그렇게 담면에다가 매번 배신한 듯 밥 먹었지? 우리 아팠게! 문 열어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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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집에 가서 여보한테 어떤 걸 해달라고 하지? 아 뭐야! 리아야! 오! 아빠! 오! 그래! 오늘 옷이 그게 뭐니? 오늘 좀 고맙았어요!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해서 셀럽처럼 모여야 되거든요! 오! 그래! 오! 리아 친구들이구나! 반갑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 무슨 날이니? 왜 우리 집까지 왔어? 리아가 맛있는 거 해준다 해서 왔어요! 아이! 나는 아니고 우리 엄마지! 아니! 너! 그만 데려오라고! 넌 뭐야! 아! 요르르! 너 방 청소했어? 안 했는데요! 아니! 방 청소해야지!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던데! 그래도 엄마가 치워주니까 안 해도 돼요! 아! 그래? 아! 근데 우리 와이프가 목욕물을 받아놨겠지! 나아이가 들어가는 데마자 목욕해야 되는단 말이야! 여보! 나왔어! 애들 친구도 왔다! 어! 여보! 여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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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을 받아놨어! 나 맥주 한 잔도 해야되는데 맥주춤이 되어 있겠지! 아! 엄마 빨리 박혀요! 어! 다! 다 했! 했지! 아! 빨리 밥 줘요! 밥! 어! 친구들도 할 말이 있니? 아줌마가 그렇게 요리를 잘한다면서? 하나만 좀 내어 봐봐요! 어디서 배워 먹은 버르장머리야? 리아 형! 나는 김치전이 먹고 싶네! 여보! 나 어쨌든! 오늘 맛있는 거 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치킨하고 샌드위치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말이야! 뭐여? 아이 엄마 여기 청소상태 이게 뭐야! 아 진짜 먼지 짱맞네! 엄마 청소 다시 해요! 어휴 진짜! 이.. 이 정도면 깔끔하지 리아야! 어이 TV 위에 먼지 봐! 어휴 진짜 극혐! 아우! 자러워서 살자 말이야! 여보 어쨌든 나 배고프니까 저녁 좀 준비해줘! 여보! 아 미안한데 나 오늘 좀 피곤하니까 여보가 대신하면 안 될까? 아 여보 나도 일하고 왔잖아! 아 당신 일은 살림하는 그런 거라고! 뭐여? 살림하는 어.. 어 당신은 직업이 살림이니까 살림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뭐여? 우와 아주 월급 얼마 받아요? 지금부터 잘 들어! 어? 오늘부터 제가 집안을 안 하기로 했어요! 어? 에드리아 당신은 내가 살림하는 로봇으로 보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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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부터는 집안을 안 하고! 저를 닮은 로봇 청소기! 미오 넘버5가 청소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세요! 어? 뭐지? 새로 나온 가전제품인가? 그게 뭐야? 어? 어? 저게! 어쨌든 저는 나가서 오랜만에 휴가를 보낼 테니까 우리 넘버5랑 잘 지내봐야 알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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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줌마보다 이쁜 것 같은데? 마디야! 야 로봇 빨리 밥내와! 밥 내놓겠습니다! 오! 말 잘 들어! 야 그럼 앉아 앉아 앉아! 아 빨리 밥내와! 미오 넘버5가 우리의 살림을 도와줄건가 봐 이제부터 오늘 먹을 밥은 맛있는 귀때기 어? 맛있는 귀때기입니다 이게 뭐야? 아니 사람근데 이거? 어? 이걸 어떻게 먹어? 미오 넘버5 어디서 났어? 고장 난다보다 요즘에는 육회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거야 이게 기계는 고장 났을 거래 때리면 말을 듣거든요 아빠 아무래도 미오 넘버5가 음식은 잘 못하나봐 청소를 부탁하자 우리 어때? 미오 넘버5 요루루방하고 리아방하고 이 거시 좀 이렇게 싹 청소 좀 해줘 알겠지? 먼지가 가득하다 알겠습니다 쥬위 쥬위 땡 어지럽히기 아 어지럽히기 베베베베베 미오 넘버5가 음 청소를 좀 잘하는거같기도 하고 어 유 potatoes ńsk 쓰레기좀 내려 버리고 와 쓰레기 말입니까 응 그래 쓰레기좀 버리고 오렴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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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m에ana Ν been giant 고장났다. 고장났다. 쓰레기 발견 완료. 총 5명. 닝oki 요로루 김이야. 추내때 닝DRAK이 네? 어? 구입하면 잠깐만! 우리가 쓰레기인줄 알아봐! 어 저리 아 저저저 저 저저저 접 ót 와anche WirTO 저적으로 우무고장났स decides 아무래도 저 로봇청소기 포장이 난 것 같은데 자 저 로봇청소기를 피해서 도망가요 아저씨 아저씨 마누라 너 미쳤어 로봇청소기야 어 우리 쓰레기가 아니야 로봇청소가 왕큰쓰레기 야 우리를 지금 우리를 쓰레기로 알고 있어 왕큰쓰레기 괜찮아 왕큰쓰레기 왕큰쓰레기 기분이 상상 어! 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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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 열어라? 아무래도 저 로봇청석이 고장나가지고 우리가 쓰레기인줄 알아봐 빨리 탈출해야겠는데! 아저씨! 어 뭐야 저 녀석 일로 오고있잖아! 로봇청석이 오고있다 띠르띠르띠르띠르띠르띠르 넘어가자 넘어가자 오케이 야 우르르 빨리 저기있어 저기 로봇청석이 저기있으니까 빨리 탈출하자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탈출해려면맨에 집치 4개가 필요한데요 4개를 가지고 어! 어어어어어어았어 sea 문 열어줘! 문 열어줘! 가자 가자! 가자~~ 아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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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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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우린 적이 아니야 엄마가, 엄마가 그렇게 된 거 엄마가 그렇게 된 건 로봇 청소기야 로봇이 그렇게 된 건 아빠 탓이야 로봇이 고장난 건데 왜 내 탓이야 아팠다시 아팠다 나 죽는다고 야 쟤 좀 밀어봐 이제 왜 안가 아조씨 일로 와 봐 아조씨 왜 왜 왜 이게 어디야 근데? 이걸 봐봐요 이거 받아가라고요 아조씨 이게 뭔데 어 이거 집기인데? 어 세번째 집기를 얻었구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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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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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대기 최저워 즉! 즉! 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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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언급을 질러내! 자... 지하에 좀 내려봐봐요. 때리기들이 아주 쥐새끼마냥 쯔팔팔을 잘 사는 거구만! 왜 그러십니까? 요즘은 젊은 서비스가 아닙니까? 왜? 큰일 났다! 우리 다 갇혔어! 우린 망했어. 우리 로봇청석에 다 잡혔잖아. 어떡할 거야. 우린 소각당할 거야. 엔도지인지 있니? 엔도지인지 있으면 나갈 수도 있어. 갈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깎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아빠 여기 여기 전물이야. 뭐지? 로봇청석이요. 로봇청석이요. 명령하신 대로 모든 쓰레기를 제발 검색해 하겠습니다. 이대로 불 때려버리면 딱이겠군요. TNT를 설치해줘요. 문 열려줘. 로봇청석이가 우리를 이제 소각할 건가봐. 아니, 왜냐면 안 돼. 어쩔 수 없어. 저 얘들아! 저희는 쓸모있는 인간이 인간이옵니다. 원래 분리수거 해야 돼요. 이 바보야. 그거야 진리수거를 해야지 그러면 특별히 재활용수에게 한 명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수요는 링니다 대체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로봇이나 멍청하구만 로봇이나 멍청하구만 사람이 이래서 사람인거야 멍청하구만 이제 우리 큰일났다 로봇총독이 엄청 화날거야 잠깐아 깍아니 미치기 participant 우리아빠들 adel Uh Chat Is ko 저는 잘못이 없어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단 한 명만 살려줬다고 했었는데 내가 단 한 명만 살려줬다고 했었는데 너희들이 잘못이 없어요 너희는 진짜 꾸짐한 쓰레기야 amino teakia 너같기 할때 저만 그거 안 되고 내가 고객님의 명을 받아 너희들 다 처방하도록 하겠어 그리고 어째서 나의 배신한 거야 미안해X4 내가 1번 변신한 듯 밥 먹었지? 오오오... 오늘 어떤 녀석이! 오오! 너희들이 짐을 짜서 큰일 날로 만들었지마! ...수하는 게 좋을 거야. 난 인간을 아주 싫어하는 사이머 보거든. 무서워... 다미오로봇 너무 무서워. 오! 비유보도다! 첫 번째, 세 번째 이제 진짜 안 잡혀야겠다 두 번째, 첫 번째 한 개만 찾으면 받아있을게 Cheryl Just tranquil 수명 아버지 and 수명 아버지 và い 아... 무슨 짓이... 이 감자 미션... 녀석 대신가 들어왔구나? 그래봤자... 나는 도망에 맞춰 여긴 나의... 천재 치욕이거든 왜 거고 푸시고 있는 거야? 아아아악! 아아아악!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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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워 오... 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가라! 좀비 피그맨! 어, 안나왔어. 오, 이 엉덩이로 봐. 오 우우, 무서워. 마치 뻗치? 하핳... 난 지치지 않아? 이걸 부잔하고 널 죽여버리겠어? 에 디디 부실려고? 에읏ㅎㅎㅎ 파란 쓰레기가 있어요. 파란 쓰레기 잘못하세요! 으억! 음,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저씨, 제가 아저씨 양말 밑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뭐야? 비밀번호 다 찾았어, 이러면 벌써? 어우, 깜짝이야, 아저씨, 왜 이래요 이거 비밀번호 다 찾았다 아저씨 이걸 같이 바꾸고 가는거에요 이거 신속이거든요 여기서 무서운 소리가 나요 빨리 들어와 아저씨 여기서 가면됐어요 와 잠깐만 여기도 레이저 들까놨어 아무래도 로봇이 로봇이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한거 같애 엄마 슬퍼 엄마는 맨날 감정노동 엄마는 맨날 판만 알고 맨날 청소만 해 엄마는 엄마는 아무도 공개 못해 아빠 저거 엉덩이에 공기청정기 달려있는데요 공기를 청정시키는 로봇인거지 하지만 우린 열쇠를 다 모았다 나가기만 하면 돼 살아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아빠 저거 좀 보세요 저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 응 나가서 방 좀 보고와 응 근데 저한테 좀 씹어가 문 열아 아니 나 비위본 비위본 다 찾았으니까 방 좀 보고와 문 열라고 오 오 오 오 오 뭐 잡았지 뭐 잡았지 야 고르지 에 댕댕아 니가 보고와 이제 엥? 아저씨 저게 이상한 모으기 보이는데요 야 이거 부시면 어떡해 야 우리 어떻게 나가 저희는 나rees좇오 어떻게 자막 따라오 네 아래를 부시고 나가자 근데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야야야 일로 가지마 일로 가지마 일로 가지마 일로 가지마 여기서 오른쪽으로 괴물이 가면 탈출굴로 가면 돼 아니 근데 저한테 네 저한테 좀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뭐지? 제 얼굴 좀 봐주시겠어요? 저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 귀여움을 이용하.. 뭐하지? 온다 온다 제가 가볼게요 야 유인해 그럼 저는 어떻게 살죠? 쉬프트 풀고 가야돼 그래 유인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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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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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리아의 비명소리만 들릴 뿐이야 이렇게 한눈씩 한눈씩 페이지 시킨다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어디에든 restoring이 안녕 그러지마세요 어 뭐야 이게 가시 뭐야 가시 뭐야 어 가시 뭐야 가시 뭐야 어 대박 말채는 건가 아니라 태어난다니 지금 안되네 어이 까시 뭐야 까시 뭐야 뭐지? 여기 진짜 단미호가 있어 여보 여기서 뭐해 단미호 로봇가 나를 가두고 자기가 진짜 단미호가 되려고 해 저 로봇을 물리쳐야 해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자 그래 빨리 빨리 나가자 여보 빨리 따라와 가자 저 로봇 봐봐 너무 징그러워 substant 연구 이렇게 충분한 편 아호호호호호 아호호호호호호호우 여기 방망이가 있군요! 방망이로 혼 조금 낄껴줘야겠는데 와라 와라 이 가짜 로봇아 다행뎌라 됐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아바터면은 로봇한테 뺏힐 뻔했어 자 이렇게 로봇이 된 엄마를 물리치며 자 오늘 아오니스테이 끝이 났네요 무섭게 생겼어 로봇 도망쳐 뿅 구독 뿅 좋아요 알렐루 wid am e webinars 안녕